안녕하세요 오늘도 할일없는 해루질 언니입니다 참개 시즌이 끝나기 전에 제가 참개 해루질 포인트 지형탄사를 다녀왔어요 군부대 지역이라 지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언덕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석조물들이 보이구요 다리 밑에 보시면 수로가 보여요 참개가 정말 나올 법한 곳인 것 같아요 인적이 없는 곳이기에 은근히 좀 무서운 느낌도 있는데 밤이 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배울 앞으로 좀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배울 앞으로 좀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이끼들이 정말 많았어요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해요 저 앞이 바로 장남교에요 한개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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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矮 far 이끼들 이끼들 이런 쭉 가면 옮긴 건과 만나게 돼요. 오늘도 할 일 없는 헤루질 언니는 다음 1000개 헤루질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